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수능지구과학초문과 오재현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대비를 위한 6월 모평 이후 성적대별 권장학습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과학1, 지구과학2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일단 지구과학1 선택자분들 설명 바로 들어가니까요. 일단 들어주시고 지구과학2 선택자분들은 좀 후반부에 지구과학2 이야기 준비해 두었으니까 조금 뒤로 넘긴 다음에 해당 내용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과학1이 됐든 투과되었든 성적이 높든 낮든 간에 공통적인 더 중요한 이야기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능은 여러분들 지구과학은 어쨌든 개념 학습을 진짜 처음부터 꽉꽉꽉 채워서 눌러 담는 빈틈없는 아주 밀도 높은 그런 개념 학습이 최소한 한 번은 이루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뜨믄뜨믄, 띄엄띄엄, 아, 안 되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꽉꽉 채워 담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출 분석도 마찬가지고. 과거 기출 사례들의 이런 출제 사례가 있고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풀리는지 그에 대한 분석 없이 앞으로의 수능을 대비한다? 요거는 만만치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띄엄띄엄 공부하면 안 되고 꽉꽉 채우는 공부가 일단은 가장 우선시 된다라는 점 공통적 사항이니까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지구과학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좋아. 일단 6월 모평 분석 간단하게 하고 이어갑니다. 아, 지구과학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2024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 수능 난이도 정도면 뭐 그렇게까지 쉽게 출제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텝 0, 스텝 1, 스텝 2까지 완벽하게 개념학습이 그리고 기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풀었을 때 어, 이거 좀 쉽지 않은데, 만만치 않은데 이런 느낌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암기 요소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틀리는 문제도 있었을 수 있고요. 계산 문제, 어, 막 생각해야 되는 거, 자료 분석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 부족해서 좀 틀리는 문제들도 있었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시기도 시기이니만큼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이긴 했으나 거꾸로 보면 스텝 2까지 아시죠? 스텝 2가 매직 개념 그리고 매직 기출 분석까지가 스텝 2잖아. 과거 기출 사례 그리고 지구과학원 교육과정의 개념학습과 관련된 게 스텝 2까지거든요. 거기까지만 완벽하게 끝내도 이거 풀만한 시험인 거예요. 알겠지? 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 어, 선생님 그래도 계산 문제라는 이런 건 좀 쉽지 않던데요. 아, 스텝 3 유형별 자료 분석에서 좀 고난도 문제 그리고 자료 분석 그리고 그런 계산 문제들을 모아서 우리들이 연습하고 훈련했잖아요. 거기까지 그냥 씹어 먹었다면 아, 이건 뭐 남들 다 어렵다고 해도 어이, 뭐 풀만 했는데 왜 늘 그러지? 이럴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체감 난이도라는 건 사실은 본인이 얼만큼 학습을 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어. 남들이 다 어렵다고 뭐라 뭐라 해도 우리는 웃으면서 쉽게 풀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는 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힘내주시고. 어, 그리고 이제 나름 어, 이런 건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계산은 언제 출제된 게 있나? 이런 느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모든 문제는 빠짐없이 과거 기출 사례에서 다 다뤘었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음? 음. 그리고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예요. 어. 어. 이거 이제 나올 때 됐다. 곧 나온다. 어?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온다.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좋아.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그리고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시험지가 좀 빽빽해진 측면이 있죠? 어. 그래서 읽고 생각하고 푸는 과정에서 시간 부족을 이제 느꼈던 분들도 계셨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중요한 건 수능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음. 이렇게라는 게 뭐야? 어. 이보다 더 어렵게 나올 것이다. 알겠지? 수능은 6월 모평보다 더 쉽게 출제되는 걸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지? 왜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학습을 더 할 거고 공부를 할 거고 몸 상태가 더 올라갈 거고 아시겠습니까? 어. 또 혹시 알어? 고득점 N수생들 막 또 어? 9월 모평 수능 막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아. 수능은 이 정도 수준 문제로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수능은 6월 모평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것을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주 초고난도의 문제가 거기에 들어있을 거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 물론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최근 출제 경향으로 볼 땐 난이도 상 수준의 문항수가 한 두세 문항 정도 한두 문항 정도만 늘어나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 확 달라져요. 어. 말도 안 되게 우리를 막 기겁하게 하는 그런 초고난도 문제 하나 그 느낌보다는 아는 듯 하지만 잘 안 풀리는 어서 들은 것 같지만 본 것 같지만 이게 뭔가 싶은 그런 난이도 상 수준의 문항수 비율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까지 만만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수능은 이보다 조금 더 빡빡하게 출제될 것을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성적대별로 차근차근 또 설명 들어갑니다. 자 근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기 조금 상위권부터 설명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첫 번째 설명드리는 이 내용. 어? 어. 그 다음 단계에 어. 이보다 조금 이제 공부 더 해야 되는 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들인데 이 친구들은 이것만. 이 친구들은 이것만 하면 된다 아니고 어? 어. 그래 이 친구들은 뭐 이 정도만 일단 잘 해서 따라가면 돼. 근데 그 조금 아래 위치한 분들은 이거를 위주로 하되 이거 끝내고 요것도 하셔라 그 얘기에요. 하하하.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어. 그래서 아직 6월 모평 기준으로 점수가 조금 완성되지 않은 분들은 해당 등급에서 해당 성적대에서 권장되는 학습을 우선적으로 공부해서 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시되 그것만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학습을 이어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완벽한 1등급 만점. 그러니까 모든 만점이 이에 해당한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모든 문제를 매끄럽게 완벽하게 풀어냈으며 지금 시험지를 다시 펼쳐봐도 모든 문제, 보기, 자료해석, 계산과정 등등 직접 해설치를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걸맞는 상태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이건 제가 봐서 몰라요. 본인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지. 찍어서 맞은 게 있다거나 선택지 지우다가 보니까 어휴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답이 이거네. 아니면 푸는 과정 완전 달랐는데 얻어 걸려 맞았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완벽하게 시간 내에 풀어낸 분들. 좋아. 물론 우리가 공부해야 할 정말 많은 내용들 중에서 고작 20문제를 맞췄다라는 걸 가지고 이 친구는 진짜 빈틈이 하나도 없어. 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음. 근데 6월 모평에서 그 정도 성과를 냈다면 어. 꽤나 높은 확률로 많은 부분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기에 제안을 드린다면 실전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한 훈련이 일단은 가장 우선되는 항목이고 그래서 문제를 통한 학습. EBS 연기구제. 어. 중요하죠. 수능특강, 수능완성 다 풀어보셔야 되겠고 오즈 실전 문제. 이거 스텝4 여름에 시작됩니다. 여름 시즌에. 그리고 오즈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왕창왕창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지? 어. 뭐 오즈 모의고사 다 풀어봐. 계속 풀어봐. 그러니까 소위 양치기. 문제를 통한 양치기 학습이 이런 상태의 학생들에게는 나쁘지 않아요. 꽤나 많은 공부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어? 실수하거나 틀리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럴 때는 아. 내가 이걸 잘못 봐서 틀렸구나. 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요렇게 접근해서 풀이하는 게 좀 더 현명한 풀이가 되겠구나. 아. 이때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문제를 풀고 틀리는 과정 또는 문제를 풀고 이제 해설간을 듣고 해설지를 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공부를 채워나가시면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어. 개념 복습은 꾸준히 하셔야 되고. 이건 여러분들 기본이야 기본. 디폴트에요. 개념 복습 없는 수능 준비는 없습니다. 오케이? 개념 복습 및 기출분석은 계속 꾸준히 반복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덧붙이면 그럼 선생님 이 친구들은 문제를 통한 학습을 하고 조금 더 아래 성적대 학생들은 문제를 통한 학습만으로는 어렵다는 겁니까? 네. 어. 어. 왜냐면 본질적인 개념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 문제를 푸고 틀렸어.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것만 단편적으로 챙겨가. 저 문제를 또 틀렸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것만 단편적으로 챙겨가. 이랬을 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빵꾸가 나 있는 경우는 문제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건 한계가 명맥하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런 학습이 일단은 권장되는 편이다. 오케이? 자만하지 않는 거 주의하시고. 좋아. 다음. 이제 어설픈 1등급 2등급. 여기 어설픈 1등급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얻어 걸린 거지. 찍어서 맞았거나 과정은 다 잘못됐는데 답만 맞았거나 근데 실제로 하나하나 내용들을 해설관이 듣고 복귀해 보지 않으면 본인이 제대로 풀어서 맞았는지 얻어 걸려 맞았는지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이 다 잘해서 맞은 줄 착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게 뭐 나쁘다거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치? 근데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시간을 가지셔라. 그 말씀입니다. 오케이? 좋아. 참고로 이건 제안이야. 제안. 무조건 이렇게만 공부해라 라는 걸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제안 들었지만 저는 이게 좀 더 부족한 것 같고 저게 부족한 것 같으니 이걸 먼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알겠지? 좋아. 자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세분화시켜서 고난도 문제만 틀린 경우랑 짜잘짜잘한 실수를 통해서 점수가 안 나온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둘 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답률이 꽤나 낮은 남들 다 틀리는 문제를 틀렸다.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조금 문제 풀 때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틀렸다. 그렇다면 스텝 3, 스텝 4 위주로 조금 고난도 문제 해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권장되는 학습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쉬운 문제에 실수가 있다면 이건 뭐 그렇지 베이직 모의고사 살포시 지려밟고 오셔야죠. 베이직 모의고사 베이직이란 말 때문에 왠지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 계신데요. 베이직이 베이직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만만치 않아.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 1, 2, 3의 모든 회차의 모든 문제를 다 맞추는 건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사하는 거 이상으로 실력이 출중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알겠지? 좋습니다. 그리고 개념 복습은 진짜 철저히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음.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든 이 부분이든 고난도 문제 해결에 연습이 덜 된 경우든 또는 쉬운 문제 사실 말은 실수지만 냉정하게 저게 실력이죠. 뭘. 생각보다 문제를 제대로 안 읽거나 가나다 ABC 이걸 잘못 보거나 또는 문제 이렇게 설명이 써있는데 또 불구하고 혼자서 지뢰 짐작해서 막 아 이건 이거겠거니 저건 저거겠거니 이렇게 막 대놓고 막 상상의 날을 펼치면서 문제 해석을 하거나 실력인 거거든. 그래? 어. 이것도 이거 쉽게 안 고쳐져요. 오케이? 어. 이거 좀 더 진지하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먹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 하고 앞서 만점. 완벽한 1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의 공부 이어 나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개념 복습 절대 빠트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3등급, 4등급. 저는 이 성적대 학생들에게 드릴 말씀이 제일 많아요. 어. 제일 많아. 음. 사실은 케이스는 다양할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 지구과학원은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저희들이 대단원을 구분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치? 어. 1, 2, 3, 4단원까지 공부했는데 아직 5단원, 6단원을 공부하지 못했어. 그래서 1, 2, 3, 4단원 문제는 잘 풀었는데 5, 6단원 문제를 못 풀었어. 그래서 성적대가 6월 모평 기준으로 이 정도 등급이 나왔어. 이럴 수도 있어. 음. 그러면 아직 완벽하게 개념학습 기출분석이 안 된 어. 그런 대단원의 공부를 채워 나가는 것만으로도 점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거기서 끝내면 되냐? 왜 이러세요? 하하하하. EBS도 풀어야 되고. 어. 융별자람석, 실전문제, 오줌의구사, 차근차근 이제 또 따라와야지. 완벽해질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좋아. 그래서 본인이 공부가 된 대랑 되지 않은 대를 내가 명명백백하게 구분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성적을 올리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어떤 경우가 어렵냐? 어. 난 공부는 할 만큼 했는데 대충 개념학습도 했고 기출분석도 했는데 한 두 바퀴 돌렸는데 어? 아. 틈새 보니까 이거 기억이 안 나고 저것도 기억이 안 나고 어. 이거 어떻게 푸는지 까먹었고 나는 푼다고 푼 것 같은데 채점해 보니까 틀렸고 나는 풀었더니 하나밖에 안 틀린 줄 알았는데 다섯 개, 여섯 개가 틀렸고 어. 2학년 때 내신 데뷔할 때도 내신 등급도 잘 나왔고 2학년 때 모의고사 봤더니 어. 뭐 만점도 잘 받았고 3월, 5월 학력평가도 잘 풀었는데 참고로 올해 3월, 5월 학평은 무적이셨습니다. 하하하하. 근데 등급이 지금 6월 뚜껑을 열어봤더니 3등급, 4등급이야. 어. 너무 많이 틀렸어. 아. 이거 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려서 그런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런 분들이 사실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진짜 여러분들 노력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건 일단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에 본인이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어. 내신 때 등급 나왔던 거 어. 옛날 일이고요. 오케이? 어. 3월, 5월 학력평가 쉬워서 그냥 잘 푼 것 뿐이야. 개념의 빈틈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 근데 그 빈틈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책을 펴봐도 온대저기압이든 판구조론이든 대륙이동이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충 들은 풍어른이 있어. 어. 근데 결정적인 어떤 기호라든가 암기호소라든가 자료해석에 필요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이빨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기는 이거는 진짜 최단 시간내에 여러분들. 매직 개념이 됐든 스피드 개념이 됐든 한 번 꽉꽉 채워나가는 공부를 한 번쯤은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먼 길 돌아가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 그게 제일 빨리 가는 지름길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어. 배속 기능 활용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케이? 완벽한 백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들으면 들려. 어. 그래서 아. 이거 다 아는데 들어야 됩니까? 들어보잖아요. 다 아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어. 이런 게 있었나? 저런 게 있었나? 어. 나 이거 몰랐는데 선생님이 저 얘기를 하네. 어. 책 보니까 막 별 표지도 돼 있는데 내가 언제 별을 쳤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 게 있다니까요. 어설프게 띄엄띄엄 공부한 친구들이 조금 상처 주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 어. 우리 좀 냉정하게 이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해야 되니까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띄엄띄엄 공부한 친구들이 사실 이 등급대에 제일 많아요. 알겠지? 어. 한 번은 채워야 돼. 오케이? 선생님 저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다른 탐구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어떡하죠? 다 바빠요. 지금 안 바쁜 수험생 있냐? 어? 어. 다 바쁘지만 실제로 하루 24시간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딴짓 많이 할걸? 어? 인정? 어. 제가 너무 이걸 너무 이렇게 팩트로 샤데기를 때리는 것 같은데 그잖아 사실. 그치? 여러분들 지구과학 공부는 10분, 15분 짧게 주어지는 자투리 시간 자투리 시간만 잘 활용하셔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어요. 어? 어. 물론 진짜 각 잡고 딱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공부를 끝내야 될 그런 고난도 개념도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아주 단편적으로 어떤 특정 암기 상황이나 지구과학적 현상이라든가 이렇게 용어의 정리 또는 간단한 수준의 암기 자료를 보고 그래프를 읽어보는 그런 연습은 5분,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도 충분한 거거든 그런 것만 긁어서 쫙 모은다 하면 금방 올라가요. 알겠지?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올해 들어서 이 말씀 참 많이 드리는데 고3 현역 학생들이 띄엄띄엄 공부 참 많이 해요. 물론 이걸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야 제가 느낀 제가 경험하는 바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처받지 마시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내신도 들었고 여기도 들었고 대충 들었고 시험 때 문제 풀다 보니까 어? 이 자료 모르겠어? 이거 딱 이 문제 풀 땐 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거 띄엄띄엄만 하나? 이 문제 풀 땐 이것만 하나? 이렇게 띄엄띄엄 공부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아. 다 배운 것 같고 모르는 건 없는 것 같은 거지. 실제로는 빵꾸가 여기저기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어찌저찌해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재수를 하게 되거나 또는 N수를 하게 되어서 마음먹었을 때 그래 내가 작년에 일했으니까 올해는 처음부터 각자 꽉 한번 제대로 해보자. 미친 척하고 입문편부터 한번 들어보자. 입문 자존심 상에서 안 들었는데 내가 스텝 0부터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후기를 그렇게 많이 낸 거야. 다르거든. 다르다니까. 올라오는 수강후기 보시라니까요. 제가 쓴 겁니까? 아니, 아니니까. 달라. 다르다고. 알고 들어도 다른데. 하물며. 이렇게 빈틈이 많이 있는데 들으면 똑같겠어요? 다르지? 이 친구들이 개념 강의 다시 들으면 똑같을 것 같아? 이 친구들이 개념 기출분석 또 들으면 똑같을 것 같아요? 안 똑같다니까. 처음에 들을 때 안 들렸던 게 들리고 시야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다니까요. 아시겠죠? 한 번을 제대로 채우는 과정을 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좋아. 너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일 많은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그런 성적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 거야. 본인이 어디에 취약하고 어디에 빵꾸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지. 이제 스텝3, 스텝4 병행하시면서 따라오시고 이거 끝나잖아 EBS도 가고 오줌 모의고사도 가고 다 가야지. 됐습니까? 힘내시고요. 다른 세상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 자, 그다음 5등급 이하는 그렇죠? 알고 계시죠? 한 절반 정도 찍은 거 그치? 이거는 그냥 개념 학습이 아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스텝4, 스텝1, 스텝2 단계적으로 빠르게 전범위에 대한 개념 및 기출분석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고 그게 끝나잖아. 끝나면 이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학습을 이어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제일 단기간에 성적이 오를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 아직 철기 많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올라가요. 아시겠습니까? 애초에 처음에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공부를 했다면 사실은 지금 시기에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의 상황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띄엄 띄엄 하면 안 되고 강의 들어. 강의 듣고 질문 게시판에 질문도 정리해서 궁금한 거 많이 올리고 문제 풀고 해설 강의도 꼭 듣고 문제 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해주시고 오케이 자 그럼 지구과학원 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락 하고요 이제 지구과학2 설명으로 이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지구과학2 선택자분들 집중 해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어 시작이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6월 모평 지구과학2 아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쉬웠어요? 음 세상에 이렇게 쉽게 출제돼도 되나 걱정과 우려가 될 만큼 쉬웠어요. 아시겠죠? 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2는 과목을 차별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 6월 모평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말씀드릴만한 게 많지 않아 어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1등급 만점을 완벽하게 풀어내서 받았다라는 걸로 어 물론 잘하고 있는 거긴 한데 어 고난도 문제를 잘 풀어낼 것이다 라고 단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음 너무 평행하게 나왔어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 절대 이 수준으로 출제되지 않는다 명심하시고 9월도 이 수준으로 나올지도 몰라 근데 9월은 후반부에 6단원 7단원은 추가가 되죠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제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난해도 6월 9월은 매우 쉽게 나왔던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컷이 되게 낮았어 그래서 수능도 이 정도로 나오는 거 아닌가 많은 기대를 여러분들이 했었는데요 어 예상대로 수능은 그 정도 난이도로 출제되지 않고 수능은 6월 9월보다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2025학년도도 아마 그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실제로 공부를 하는 만큼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빡빡 빨리빨리 올라가거든 음 그 상황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이렇게 쉽게 내서는 변별력 확보가 안됩니다 아시겠죠 좋아 그래서 일단 1등급 2등급 음 잘하신 건데 자만하면 안 돼 자만하지 마세요 음 어깨 뽕 막 이렇게 먹고 막 으쓱으쓱 절대 하지 마세요 아우 1등급컷 되게 나지 하신대 저 이 정도면 천사인게 아닙니까 웃기지 마시고요 하하하하 절대 그러면 안 돼 어 너무 쉽게 놨어요 알겠지 물론 잘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1등급 2등급 정도 해당하는 분들 9월 무평 이전에 전범의 학습 일단 한 번이 아니라 두 바퀴 개념 및 기추분석 끝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죠 개념 꽉꽉 채우는 공부가 최소 한 번 제대로 이뤄져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후 EBS 전교제 실조문제 그리고 이후 EBS 전교제 실조문제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말씀 드릴게요 지구과학2는 여러분들 공부할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꽤나 어릴 때부터 선행을 해서 내용들을 반복한 경험이 대부분 없어요 특히 재학생 여러분들은 N수생 여러분들이라면 본의 아니게 여러 차례 반복 학습을 많이 한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지구과학2는 전범의 학습을 끝내는 게 첫 번째고 반복하는 게 두 번째고 또 반복하는 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해서 알지 2주 뒤 한 달 되면 까먹어요 왜? 뒤에 너무나 많은 다른 내용들을 또 공부해야 되거든 단원별로 내용도 완전히 좀 다르고 접근 방식 어떤 주제 자체가 완전 다르다 보니까 아예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까먹게 돼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 전범의 학습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6단원 7단원 공부할 때 앞에 1단원 2단원에 틀렸던 문제 한 번씩 쳐다보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부터 1단원 화요일 2단원 이런 식으로 각 단원별로 틀렸던 문제 다 긁어모아서 한 번씩 펼쳐보면서 어? 아 내가 1단원엔 이런 거 틀렸구나 2단원엔 이런 거 틀렸구나 이런 걸 계속해서 꾸준히 복습하고 반복하셔야 돼요 알겠지? 책을 다 들고 댕기라는 게 아니라 오답노트를 굳이 가위질해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책꼬지에 책 쫙 꽂혀 있잖아 그치? 기출분석 책 꺼내 1단원에서 틀렸던 거 다 봐 책 너 EBS 연기제도 꺼내 1단원에서 틀렸던 것만 또 봐 읽어보고 또 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금방 복습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등급 이하 6월 모평인데도 3등급 이하가 낫다 이거는 그냥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쉽게 낫다라는 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 숨만 쉬고 살아가기만 해도 풀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물론 민주주의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 소양만 가지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개념 연습을 아주 가볍게 가볍게 하고 나서 문제를 보면 바로 풀리는 수준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 얘기예요 알겠지? 그런데 못 풀었다? 공부를 안 했거나 공부했다 까먹었거나 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아직 해야 될 게 많다 응? 응 공부 안 했는 데는 하고 까먹은 데는 다시 채우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아까 지구과학원에서 말씀드렸던 거 반복하면 문제풀이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알겠지? 지구과학원 3등급 3등급 이하 학생들 지구과학 2등급 3등급 이하 분들 아 난 대충 개념 된 것 같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틀린 내용만 채워나가면 나의 빈틈은 다 메꿔질 거야 천만의 말씀 어 특정 문제에서 풀 때 필요한 개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지역적인 내용만 가지고 공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알겠지? 어 개념학습 및 기출분석에 완벽한 어 몰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9월 모평에서는 이거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특히 지구과학 6단원 행성의 운동은 거기 좀 심각합니다 어? 개념 난도 자체가 꽤나 높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부가 쉽게 끝나지 않아요 알겠지? 어 꽤나 많은 시간 투자하고 그림 그려보고 상상하고 생각해보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어 끝내고 EBS 연결제 실전 문제 이어진 후속거리 차근차근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제 투까지 모든 말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실 지구과학 1 선택자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듣고 인사말을 듣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하하하하 제가 1에 대한 설명 끝날 때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 겸해서 한 말씀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여러분들 어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난 대충 했어 근데 내가 대충 했는데 더 좋은 결과가 나와 이걸 바라면 되겠냐고 안된다고 알겠지? 20개밖에 안되는 객관식 문제 특성상 실제 시간 투자를 한 노력 대비 결과 뭐 당일 컨디션 등등 여러가지 변수들이 또 있죠 그래서 실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 거랑 달리 결과가 나올 경우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그래? 뭐 찍은 게 다 맞거나 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진짜 극히 일부의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안 그래? 어 남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고 전체 1등부터 줄 세웠을 때 좀 더 앞쪽에 위쪽에 자리 잡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수준의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거 같아 대충해서 날로 먹을 생각을 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요행을 바라시면 안되고요 설령 그 요행이 지금 이 시기에 있다 라고 한다면 아 너무 많은 운을 써버린 거예요 응? 그런 운의 나름 총량은 사람마다 비슷하지 않겠어? 어 여러분들의 물론 뭐 수능에 운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하하하하 그래 우리가 요행을 바라고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어 제 말씀 잘 의미가 전달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 월등한 실력을 갖춰서 응? 그 실력 발휘를 수능 당일날 하고 오겠다는 일령으로 지금 애써서 고생을 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다들 힘들어 조금만 더 안 힘든 척하고 약간 미친 척하고 이악 물고 아랫빙 꽉 주고 노력하시면 돼요 힘내시고요 저는 이제 9월 모평 해설 강의 그리고 이어지는 후속거리에서 여러분들 강의 열심히 촬영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월 모평 이후 성적대별 권장학습법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이상 오지훈이었습니다